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하슬 여진 비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달의 소녀는 지난 25일 스케줄에 앞서 진행한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 멤버 일부가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으로 이동 병원 안내에 따라 신속 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진행했고 26일 하슬 여진 비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진은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을 완료 하슬 비비는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3명의 멤버는 현재 모든 일정을 중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은 지난 25일 선제적으로 검사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하루에 한 번씩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진행하였고 27일 멤버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여 신속 항원 검사 및 pcr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이달의 소녀는 28일 진행 예정이었던 엠넷 퀸덤이 1차 경연 무대에는 불참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퀸덤에는 브레이브걸스, 비비지, 우주소녀, 이달의 소녀, 케플러, 효린이 참여를 결정했다.